아 나는 왜 이렇게 이러냐? 아휴.. 시키대 감사해서.. 왜 시키냐? 시랄 좀.. 엄마에게 며느리랑 이쁜 딸 은지에게 시어머니랑 둘째 엄마 시어머니 만나러 가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라 눈썹만 까매 그치? 눈썹은 당연히 까마지 까마귀 같은 시끼 시키대 택배하고 어머님 만나러 갈 거예요 네 어쩌라고요 오늘 어머님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신대 어머님이 돈 좀 버셨대 아 근데 엄마 뭐..뭐에 돈을 벌었다는 거지? 가서 여쭤봐야지 바보야지 아 그냥 궁금해할 수 있잖아 아 궁금할 수 있지 바보야 아 아잇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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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누구 눌렀어? 아니 누가 눌렀 거야? 아니 누가 눌렀 거야? 신동이 아파 뭐야? 진짜 무섭게? 은지 엄마 만나러 갔는데 뭘 왜 이렇게 예쁘냐고 어머님 나 예쁜 줄 알잖아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너무 초점이 안 나왔네 엄마 엄마가 오늘 쏘는 거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쏜다고 우리를 불러냈어? 뭘 이제는 안 쏘았니? 아니 이렇게 거하게 풀코스로 막 쏜다고 어머님이 주식이 좀 잘 됐어 아 주식이 잘 됐어? 네 엄마 주식하는 여자야? 투자하는 여자야 그냥 벌써 잘해놨 은지한테 해주세요 애들 좀 저희한테는 좀 그렇지 가끔 집에서 가야 재밌지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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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아 두께 자리 누가 오는 거야? 두께?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본인 계획 좀 불어주니까 던 właści 그 것도 진짜 웃기다 어떻게 여러분들 6시 됐다고 너는 내려. 우리 집에 와야 돼. 근데 너네들 딱 그것도야? 건너 잔치고 오십에 딱 그것도 그날까지. 결혼식도 딱 그 집까지였어. 그러니까. 근데 퇴즈프 이런 거는 또. 아 뭐 1000명씩 더 쎄요. 뭐 결혼식이 하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엉덩이 죽었다는 게. 그렇지. 올리브 타고 있잖아. 응 그니까요. 너무 웃긴 거야 지금. 세상이. 네? 뭐야? 세상이 웃긴 거야. 테스 형 세상이. 아 테스 형. 우리 아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보고 잘생겼냐? 아니 진짜 잘생겼죠. 어. 맨진맨질. 아니 어디 하나. 죽은 데가 없네. 근데 여드름 좀 쳐다봐. 여드름 좀 쳐다봐. 여드름 좀 쳐다봐. 나 컴퓨터 여드름 있어? 여드름 나 빼. 아니 여드름 나 빼. 저거 봐봐. 아니 여드름. 저희도 이제 살펴야 돼. 진짜 살펴야 돼. 진짜 살펴야 돼. 아니 근데 너는 참 느낌이 좋다. 죽는 건데 이제 뭐라고 한다. 그래. 1년 사이에 무슨 일이야? 지방간이. 지방간이. 살 빼고 삼겹을 다시 뭐라고. 지방간이. 갑자기 살 졌을 때 간이. 지방에. 너는 또 건강을 꺼지? 아. 아. 진짜 알죠 어머니. 그거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되게 건장한 남자가 됐어. 왜 이렇게 살쪄이야. 아. 왜 갑자기 찢어졌어. 무슨 셀프야. 결혼할 일이 있어 엄마. 면역 잘못 마셨어. 아. 아. 일단 먹자. 그럼. 일단 먹어. 오늘은 살펴만 하지만. 그냥 먹어. 고기 진짜 맛있었겠다. 오. 진짜 맛있겠다. 어. 고기가 진짜. 진짜. 고기가 눈물로 보이고. 진짜 너네 언니가 왜 모자이크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언니가 농담이었대요. 어. 언니가 안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고기가 많이 들어요. 애기가 너무 지옥더라. 진짜 애기처럼 생겼어. 아. 싸고. 많이 재했어. 아 벌써 2년이 됐나? 응. 2년이 넘어. 세상에 집을 얻지도 않고 있지. 내가 소고기 타가지고 내가 내 발로 막 다니고 해가지고. 그래서 얻었어 웃긴. 매제도 별로 그렇게 한 것 같아. 느긋한 성격인가 보다.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대. 근데. 세상에. 집을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얻냐. 엄마. 전세가 없어.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전세가 없다니까. 근데 사실 알아서 하게 보여줘 어머니. 알아서 못 한다니까. 와. 6회까지. 엄마 넌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휴. 그래. 엄마 390번 날아잖아. 야 이거. 그거 유파하지 마 그런 거. 아 나는 왜 이렇게 이러냐. 아휴. 시끄러워. 어머님이 저 이따한테 너무 애틋한 마음이 있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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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어. 아휴. 당연하죠. 이제 엄마 아들인데. 아니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좀 눈물이 나. 엄마의 마음이지 짜식아. 아니. 우리가 알겠냐? 알겠어? 알면 우리가 엄마야. 야. 빨리 밥 먹어. 블랙 통치미. 아 그거를 요즘 뭐라 그런다고? 아휴. 그러잖아. 그렇게 맨날 혼나게 여자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겠어요. 블랙에 대신. 반지는 꽃 끼고 다닌다. 결혼 반지. 꽃 끼워요. 청각연세 하면 안 되지.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없잖아. 옛날에는 많았지만. 옛날에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내가 우리 아들이지만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진 않아. 그 애 발동돈 부르면서. 눈앞에 쳐다보니 하나 뺐고. 옛날에 얘기를 그만해라. 옛날 얘기를 듣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흥미로운데요? 구독해줘. 엄마 어땠어? 우리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사무적인가? 어머님이 커피까지 풀코스로 쏘신다고 해가지고. 왔다 갔는데. 어머니 갑자기. 지옥 카페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스타벅스에서. 지옥 카페 안 되는데요. 현금으로 할게요. 여기 현금 안 되는데. 내가 카드 때문에 제 카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풀코스로 하려고 했는데. 쿠폰 그걸로 내고. 내가 나머지 조금 남은 돈. 아니 그 쿠폰으로 맨 처음에 먼저 하지. 왜 지옥 카페로. 알아서 할게 뭐야. 아니 한 잔이 부족하니까. 쿠폰이 두 잔이었거든. 새로운 데 가서 잘 적응하고 우리 아들. 화이팅. 은지한테도 한마디 해줘야지. 은지? 은지는 워낙 잘하고 있어서. 자 엄마에게 며느리랑. 이쁜 딸. 자 그럼 은지. 그건 아닌가? 은지에게 시어머니랑. 나 뭐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둘째 엄마.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믿을 썼군요. 정지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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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고맙습니다.